안녕하세요 이번엔 제 야타를 한번 해볼까? 황을 공격이면 또 야타야 설정이 에바야 또 라인해야 되네 나 오늘 야타 필받는 것 같아 나 호흡하면 안돼 아이스크림 여기 분홍색 여기 맞춰보겠습니다 에이비언스 아 약간 빗나가는데 공격 시작까지 30초 약간씩 빗나간다 저 분홍색이 안보이게 만들어야 돼 진짜 잘 쏘는거야 철창 써먹어 뻔뻔한거 봐라 라인해요 라인 4 3 여기 라인? 웃어도 돼요 아 얘들아 웃어도 돼요 쏠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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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팽 쏠쌤 라인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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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리고 호그 라인자리아 호그에 빠졌구요 아나 오른쪽 저기 끝에 혼자서 보통 있는 자리 우리 호그 끌렸다 어 호그 보자 아 이거 안좋네 자리아 내려왔어요 여기 다 내려온다 잡나? 잡나? 저 아 저 아나를 잡아야 되는데 오오케오케오케 쏠쌤다 나이스 정끈 힐팩 먹었고 이거 우리 들어갈 타이밍이다 저희가 화물에서 어그로 화물을 어그로 끌어주죠 속도요? 룻이 없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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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와 오케이 쏠쌤다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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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와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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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아나 쏜다 오케 호그 따 저거 라인 개피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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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아아아아 오케이 이제 아나를 따면 됩니다 한 범위라 한 범위라 역시 호그 솔저님 빼봐요 하 아 솔저님 빼봐요 아유 솔저님 거의 다가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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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 라인 호그 라인 호그 라인 자리아 개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요 여러분 난 피치오 호그 나카 호그 집엔 호그 약밟고 있고 호그 무좌 소얄 소얄 Soual 좋아에 increí 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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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소얼 여러분 루시우Yes 아나 도 아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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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솔저 김정님 왼쪽에 앙 솔저 살아 있었네 자리아 솔저 자리온자, 자리온자 자리이야 함으로 오른쪽 조져요! 조져요! 호그 호그 조심 저희 힐러가 이제 도착 안했어요 이제 도착아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 어디야? 호그 건물 밖에 나갔어요 호그 그래 빠졌고요 호그! 호그 호그! 아 진짜 개 피었네! 뒤졌다 내가 초월 없는데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루슈 하고 아나 왼쪽 왼쪽 아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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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뒤졌고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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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 루슈 하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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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4분 남았네요 5분 남았네요 5분 남았네요 오늘 입 딜로 게임하는데 거의 입 딜 게임 왼쪽 위에 솔져 레큰 루슈 루슈 자리아 줌은 실드 빠졌어요 솔져 왼쪽 이에 솔져 거기 힐 안들어가요 우리 솔져 우리 솔져 뭐해 상대 맥솔이에요 맥솔 형님 망치 있다 아 미친 이거 빼야되 빼야되 우우우우웅 죽여져 촬 안 쓸거야 빼라니까 힐 나 왠지 빼 오케이 오케이 뺐다가 들어가죠 치유가 피엿 우리 호그 잔다 호그 잔다 라인 둘 짐 빠졌고 라인 부주와 저.. 저져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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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와 자리야 자리야 부주와 얘들 정면 전부 정면 맥크리 부주와 맥크리하고 아나 있어요 상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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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아나 나 뽕 누구도 되나?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솔져 왼쪽 어헤이 정면 석양 정면 오른쪽 석양 라인 돌진 라인 부주와 솔져 따와 자리야 부주와 재웠어 재웠어 라인형 호그 영역 재웠어 아악 살려줘 아악 아 미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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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겐지님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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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시오 아물 루시오 아물 혼자 비비고 있구요 솔져 지웠어 루시오 킬 킬 저희 킬 아아아아 스트레이스 났어요 이거 뺐다 가야되요 1분 40초 2미터 남았어요 2미터 남았어요 정거 타이어 쳤고 저희 초월 58%요 일단 겐지님 궁찰로 좀 시간 걸리고요 지금 수면침 빠졌고 아나 오른쪽 솔져 왼쪽에 있어요 힐 빠졌어요 솔져 힐 빠졌어요 솔져 보좌 솔져 중력ástico 5인데 써요 써요 나 궁있어 라인보죠 라인보죠 아 제발 왜 안 끝나 지금 오케이 이거 왜 안될지 오 두분 잘랐어 두명 잘랐어요 이거 다운튼 바로 들어가야 돼 어 나이스 속도좋아 아 속도 없어 네 속도 없어요 힘살라는데? 일단 솔져 완피 왼쪽에 벤즈 빼면 힐 안돼요 이거 30초니까 조금만 더 이따 바로 들어가죠 저희 호그 합류하고 트레이원쪽 트레이워킹 빠졌구요 호그님 왔어요? 왼쪽에 라인 라인 망치 조심하시고 루시우 땅 라인 부주하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써야되요 써야되요 밀어요 밀어버려요 돌집 막아드릴게요 라인 부주하 라인 다운 저거 트레이서 트레이원 오른쪽 루시우 루시워물 부주하 루시우 다운 트레 부주하 트레이워킹 빠졌구요 트레 다시 부주하 다운 나이스 나이스 흐흫 하아 점수 3대 0 공수 변형 나 좋아 쟤네 다 꿀잼이야 hayeo 손으로 희정 루시 фo 퓨 정리를 퓨 진정 하핳 흐하 시 비지 퓨 으흫 자게 감 들어? 흑 이거 라인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음.. 뭐 없어도 잘하셔도 돼? 아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라인 있어야 돼 있음이 안정적이긴 한데 잘하는 하는 게 더 낫죠? 라인 없는대로 없는 플레이 해야죠 빨리 빨리 빨리! 낙지 자리는 거 싫어! 탱이야 뭐야 진짜? 저희 뭐 거의 다.. 이걸 왜 해야 돼? 보고 있냐? 제냐타 쿨 즈음 제냐타가 제일 재밌어 2 룰이요? 1년 전까지 했죠 예 1년 전까지 딱 저번지 1년 됐죠 쿨 저거 전역 학원은 별로 안 높았는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저 게임님 갱클 따라 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는데 그래요? 시청자 나 신정한 갱클랭크 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어요 재밌으면 그만이죠 나만 재밌으면 저만 재밌으면 그만이죠 게임 자기 재밌어요 지하 1층에 지하에 지하에 자리야 파라 떴어요 파르시 아니고 매크리! 매크리 파라 우와 뒤에 파라 힐 줘 지하에 타는데 힐 줄나요? 오우 팔아보자 파라 존나고 좋은데? 구슬 계속 박아뒀어요 팔아보자 루시 타이피 아 좋대 오우 재미있는데? 퐁퐁 타는거? 우리 자리야 키워요 라인 방벽 깨졌어요 나 뒤에있어 루시 부주와 파라 파라 개피 파라 개피 파라야 오케 나이스 파라 뒤졌고 이거 화물 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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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개피 자리야 세웠어 힐 벤 다 넣었어 힐 벤 다 넣었어 아아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요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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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매크리 석양 정면 힐 어깨 비비고 있어요 최대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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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그런거 계속 실드졌어 안죽네 지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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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안되요 뒤로 뒤로 빼요 예 뒤로 탈이 잡죠 그냥 뒤로 좀 뒤로 빼고 라인해요? 라인 꺼내야 될 것 같은데 폭으로 빼요 라인하게 팔아보자 팔아 어 낙살받았네 팔아 정면 오른쪽 동굴 왼쪽 매크리 어우 앙팟 매크리 빠졌고요 아 팔아 아니 뭐야 이 등목기가 파란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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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옥상 팔아 보자 하늘에선 아니 비트 받고 나한테 솔궁 박았어 자리아 공 빠졌어요 파라궁 빠졌어요 파라궁도 없어요 마지막에 비우여 오죠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이요? 아 이게 이게 아 잠깐만 아니다 초올러 비비긴 아깝다 아깝다 3팽 해요 3팽 그냥 뒤로 빠졌죠 에 3팽 해야돼 이거 아 진짜 양보 안 해 아니 그냥 정권진 해도 돼요 여기 마지막 구간을 팔아 높이 못 떠서 제가 부자받고 잡음 잡으면 돼요 아니 나 솔루도 이거 잡을 수 있는 게 좋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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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자리야 뭐야 망치 빠졌다 오 이득 흥분해서 썼나 봐요 휴 놀러 아 또 어디에요? 맥크리 정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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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팔아 보죠 팔아 보죠 오케이 팔아 다운 어 나이스 나이스 맥 다운 생략 노 딜러 노 딜러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정크 정크 이거 쿨팩도 좋아 일단 철 찾고 정크궁은 자리야 컷 자리야 컷 모르겠네요 81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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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죠 아 하나 개피었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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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맥크리 어렵죠 안 된다니까 착양 정면 정 이건 반필 승양필 어 어 이거 야 이거 뺄게요 뒤로 좀 홈런 멘붕 아 뭐야 메프 상대 겐지 나왔어요 8화 빼고 어 뭐야 메프 아 오케이 공짱에서 원 딜러 이거 원이라도 상관없겠는데? 아 괜찮아요 다 딸피인데 다 다 딸피에요 다 네 다 때려잡으면 되요 최은 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엿 아까워서 안썼습니다 이건 어차피 막은거니까 오케 호그 1벤 오케 나이스 뭐야 우리 호그 자요 호우 피와줘 호우 괜히 창ойти 호우 피와줘 호우 dang 뱉을 줘 우리 호우 tolerance 호우 скую 넘어갔어 아이고 아이고 에 maybe 다 정면 르 사우다봐 라인도 EisICE 겐지 вроде의 정면 루시우 어이구 호우 레프 펌 쇼꼬 빼야 돼요 FF4 정면 일단 겐지 메크리 정보 정면 루시우 루시우 어 이거 호울에 빠졌고 우리 자리가 끌렸다 이거 빼야되요 석양 정면 아이 빠져 어 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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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월이 있어서 비빌 수는 있어요 겐지 겐지 어 긴 짓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맥크리 오른쪽이야 맥크리 정면 빠졌고 그냥 비빌게요 일단은 상대 하나 다운 오 오케이 상대 노일러 뒤에 맥크리 맞아 맥크리 맥크리 개피 맥다운 맥다운 이거 돼 이거 돼 오케이 호그 호그 보자 호그 잠수 같은데 아냐아냐 잡아달라고 한거 같은데 그래요 뭐지 왜 그냥 빼면 되는데 다리할때도 그랬어요 라인 궁 빠지고 못 빠졌죠 어 맥크리 궁 맥크리 궁 맥크리 궁이요? 예 겐지 궁 나올거야 어 라인돌친 미쳤나봐 아 이거 바로 들어가려고 아 뭐야 끌렸어 아 못봤어요 이거 아 와 겐지 개피 겐지 아 케어 됐다 아 큰일났는데 아 아 아 일단 화물 아 아이고 2분 24초 1분 1분 24초 아니에요 그냥? 2분 24초 저희 저희 0분이었어가지고 저희 0분이었어가지고 상대 1분초야 아 아하 그러네 음 아 해보죠 이거 첫번째 엄청 앞에서 안 막히면 할만한거 같은데 아 잠깐만요 철장미님 그거 계속 하실거면 아 이거 루시오가 낫겠다 루시오가 낫겠다 어차피 제냐타 1분이 공채기 힘들어서 이속으로 이속으로 그냥 밀어버려야겠다 차라리 자리아가 없는게 낫겠다 네 아예 그냥 네 해봅시다 토거님 아나해주면 안돼? 부사 도전 자리 엇 라인 자리아가 좀 불편하다 음 저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자리아 하는거고 해보죠 괜찮겠다 이것도 네 음 2 2 1 1 와우 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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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다 올라갔습니다 매크리 매크리 겐지 맥겐 맥겐 라인 자리아 로드도 있는거 아니에요? 겐지 왼쪽 2층 아 로드 없네 겐지 들어왔구요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우리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루시오 루시오 하물내려왔고 저거 하나 다운 저거 하나 다운 매크리 풀피 라인컷 매크리 정면 매크리 정면 뭐야 어 잠깐만 저 애가 불리에요 저 애가 불리에요 저 애가 불리에요 내가 뗄 수도 없어요 저 매크리 D 매크리 다운 이거 유리암 환불 일단 붙어있어야 돼요 저거 하야돼 저거 하야돼 저거 하야돼 저거 하야돼 환불 붙었어요 아 힐좀 좋아 힐좀 자리아 힐좀 좋아 아나 살려야돼 아이고 겐지궁 아이고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 될라나 첫번째 못 밀어도 좀 더 밀었어야 되는데 네 가깝다 내가 너무 가까워요 일단 해보죠 2분 24초 저어기 간팔있는데 앞에서 막아야돼요 예 아 예 뭐 아까 뽑았으면 파라는 나오겠죠 근데 파라 나와도 막을 수 있긴 해요 아 난 소울 잡게 메일을 아 메일 메일을 할까 아네 아네 그냥 해 라인해 게이가 있는게 나을텐데 나중에 한번 막으려면 메일을 공타임 막으려면 메일을 하는거고 그냥 파라 겐지하려면 솔즈가 낫죠 제가 반대편에 있어야겠다 이거 파라 겐지 나올거같은데 느낌이 파라 또 나올거에요 응 파라 겐지날 아 이거 맥있어요 맥 맥 파라네 맥파래 맥크리 존나 잘 쏘더라구요 아 그냥 혼자있으면 뒤질나나 아 근데 같이있으면 파라한테 계속 맞아서 그냥 혼자있는게 나을거같아 무빙으로 피하고 야 이거 너무나 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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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턴 아 이거 그것좀 맞으세요 더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 파라 안보이는데 파라 겐 파라 안보여 맥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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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호그야 맥크리 겐지 아나니하고 같이있으면 안되는데 저 나이스 겐지 보자 아나니하고. 같이있으면 안되 Jiang dopamine Database 낸지 하늘부터 화물~~~ 호그 보자 아나니 그래 ADAPON ost 왼쪽이야 아나니안 바이로 맥크리 뒤에 맥크리 Está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따! 라인 보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따! 촬 64% 루시우 개피! 루시우 따! 라인 라인 라인! 오오! 우리 라인 남치도 안다! 저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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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4초! 촬 70% 상대 트레로 바꿨어요 겐지 맥크리 트레! 맥크리 트레! 호그 왼쪽! 트레 뒤로 돌아와요 트레 2층!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있어요! 호그 왼쪽 있어요! 야타! 야타! 살려야타! 아 저는 괜찮아요 하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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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파! 트레파! 오케이 트레 다운 맥크리 트레파! 척 형 쌌어요 어 우리 타이어 터졌어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잡칸쪽! 호그 잡자! 호그 잡자 이거! 맥크리 개피! 루시우 안물! 루시우 안물! 루시우 피트! 촬! 망치 조심! 망치 조심! 지하에 트레! 지하 트레! 더 1배! 맥크리 피! 트레 다운! 트레 다운! 맥크리 밑에 있어! 아나는 밑에! 아나는 밑에! 맥크리 보좌! 맥다운! 라인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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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왼쪽으로 빠졌고요! 호그 왼쪽으로 빠졌고요! 약간 빠져있죠! 상대 아나! 화물! 아나 화물! 아 이겼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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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트레! 트레 여깨 빠졌고요! 트레 보좌! 트레 보좌! 트레하고 루시우 보좌! 화물! 트레하고 루시우 보좌! 맥크리! 정면! 호그! 호그! 호그 먼저 봐야되요! 호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아나 수면치 빠졌고! 오케이 맥크리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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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보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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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로 갈까? 아 나 힐! 나이스! 아 수고하셨어요! 진짜 다 잡았다 이거! 아 지렸다! 수고해요! 너무 잘하는데 우리 팀? 오오! 눈댕이 너무 잘해! 와아! 운.. 운 막을 뻔했다? 저희 팀원분들이 잘하시죠? 아 그런거 같네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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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흫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